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용성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자료를 가장 핵심만 찔러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어를 잘 못해도 확실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최고의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드와이즈가 보입니다. 영어로 좀 공부한 사람은 저 아드와이즈는 내가 알아 라고 하겠지만 그 밑에 쓰임새를 보십시오. 이게 다 각기 다른 뜻으로 나왔던 건데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풀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어볼 때마다 해석이 바뀌는. 하루는 이거 하루는 저거 이렇게 뜻이 바뀌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뜻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 시중 교재나 어디 인터넷 강의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에서만 정리한 유일한 강의라고 제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뻥이 아니고 진짜. 이 아드와이즈 정리된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근데 이게 점수를 많이 줬던 최근 기출 유형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election prediction 선거 예상이 인디케이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드와이즈 달리. 이게 달리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이번에 될 거야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 선거 예상은 달리 나타내고 있다. 달리. 그래서 이 아드와이즈 달리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선 첫째 달리. 이게 달리가 있다. 자 그 밑에 보면 might not otherwise be interested. 다른 방법으로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맨날 어떤 광고를 하다가 이런 광고를 한번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도 불러들이는 그런 신기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와이즈가 다른 방법으로는 있어요.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 달리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는 이라고 해석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아드와이즈는 그 외에는 있어요. 그 외에는. 이 도시에 갔더니 완전 최첨단 도시예요. 완전 최첨단 도시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 역사적인 그 빌딩이 한 두세 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빼고는 이거 빼고는 완전 최첨단 도시였다라고 할 때 그 외에는 현대적인 이 도시에 뭐가 이렇게 들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드와이즈의 그 외에는 있어요. 다 다르죠.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쉬운 문제에 맞춰봤자 점수 안 나가거나 그 2점 3점 이렇게 낮게 나갑니다. 어려운 문제에 맞추면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요. 특히 이런 문제는 130번 넘어서 뒤쪽에 125번이나 126번에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135번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쉬운 문제 3, 4개를 맞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밑에 아드와이즈. 아드와이즈가 이게 이제 그 8.6에 나온 거야. 앞에 뭐라고 쭉 나가요. 뭐라고 나가고. 뭐 그 만약에 당신이 불만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반품해 주거나 뭐 하세요. 이렇게 나가. 그러고는 아드와이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불만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부디 서명하고 돌려보내주세요. 이 아드와이즈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아 좋죠. 굉장히 좋은. 여러분 잘 몰랐던 거잖아. 아드와이즈 본 거는 같은데 쓰임새 부르죠. 이게 최근 시험에 나오는 정리입니다. 아드와이즈의 정리. 여러분의 점수를 팍 950을 넘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꼭 정리해서 알아주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완벽한 문장,i인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영상강의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우리가 같은 얘기를 100만번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같은 얘기를 한 달 내내 100만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뇌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이건 지금 영상강의라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완벽한 문장이 나와. 문장이. 시험 문장이 쭉 나와. I love Julie. 나 줄리 사랑이. 이렇게 쭉 나간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ing 형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컴마하고 ing. 그래서 이 ing를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자 등등 돼요.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뭐 하면서요. rendering invalid. 그걸 무효로 만들면서. 얘가 뭐뭐 했어요. 7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7시까지 못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효가 됐다는 뜻이야. 이것을 무효로 만들면서 이 사람은 제출 시간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rendering invalid. 이게 시험에 나온 유형입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밑에 fulfilling. fulfill이 완수하다니까. 계약의 의무상을 완수하면서. 이미 문장이 완벽하게 있어요. 거기다 fulfill 써도 안 되고. 윗 문장도 render 쓰면 안 돼. 그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render가 맞아. render 드가 맞아. fulfill이 맞아. fulfill 드가 맞아. 이렇게 묻는다고. 이 ing가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 밑에 proving. 문장이 완벽하게 나가요. 그리고서 그것을 효과적이라고 증명하면서. 입증하면서. 여기 다 그 포인트가 줄쳐져 있으니까. 이게 같은 뜻이야. 이런 의미로. proving. 이런 걸 증명하면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의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 ing가 문장 앞부분에 나가서. 여긴 주호동사 콤마인지라. 이걸 앞부분에 나가서. 다른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앞에 나가서 뭐. starting.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사이에 두고. 뒤쪽이나 앞쪽에 콤마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콤마인지. 뒤쪽에 오는 게 잘 나와요. 이 앞쪽에도 올 수 있다. 이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start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좋은 표현 여러분. 아주 정리하고 정리한. 여러분이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고급 표현. 최근에 나온 3년간의 것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올 것들을. 예상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자 밑에 패스트가 있어요. 패스트. 패스트 과거 아니야. 물론 과거도 있어요. 거기 써놨잖아요. 지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공간을 지나서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앞에 건 알아. 과거나 지난. 근데 이게 몸을 지나서라는 고급 표현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 고득점 포인트라고 써있잖아. 통증 상대평가니까 이런 걸 알아야 점수를 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has been rated. 평가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쭉 나가요. 그 다음에 for the past three. 지난 3년간. 패스트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원래 과거랑 쓰는 말이야. 패스트 year. 작년에 이렇게. 근데 뒤에 숫자가 나가면. 지난 3년 동안. 이 현재 완료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has been.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예요. 내가 2003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도 그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이런 거.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인데. 이 past는 원래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past의 숫자를 쓰면. 지난 3년간이니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이니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니까. 현재 완료가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past 숫자. 밑에도 past six years. 얘와. has been.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밑에. 그 past ten years. 여기. first도 되고. first도 되고. over서도 되고. in 써도 괜찮아요. in the past ten year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개강 첫날 기축포인트 16받았지.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이게. 그리고. 그. 지난 10년간. 뭐 뭐 뭐 해왔다 해서 현재 완료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깨끗이. 자 여기 보면 이 past. 이거를 사람들이. 그 past 지난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지나서라는 전치사가 있다는 걸 몰라요. walk. 걸어갔어요. past 보라카이 빌딩. 보라카이 빌딩은 지나서. 우리 그 다음 카페 주소 보라카이 제이잖아. 그래서 보라카이라고 쓴 거고. 보라카이 빌딩. 원래 실제 시험에서 이제 다른 빌딩이에요. 다른 빌딩. 근데 그거 저작권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이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 빌딩을 지나서 걸어갔다. 지나서. 그래서 이 past가 지나서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지나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보세요. 5번 출구가 있습니다. 즉시. 바로. 타워를 지나서 바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타워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st가 전치사로 뭐뭐 그 지나서 빌딩 지나서 타워 지나서 뭐 past. Monday 월요일 지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고득점 포인트. 사람들 잘 몰라요. 굉장히 좋은 표현. 점수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자 4번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complimentary. 이렇게 일찍 이제. 그러면 LC 안 돼요 여러분. 발음을 정확히 해야 LC가 됩니다. 내가 걔네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complimentary complimentary. complimentary. 무료의 공짜의. 그래서 이게 무료의 공짜의. 물론 칭찬의가 있어요. 근데 무료의 공짜의로 잘 써요. 그래서 무료 쿠폰. 무료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무료로라고 할 때 관련된 표현 정리한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지금. complimentary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좋은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잖아. 무료로 할 때 and no charge란 말 씁니다. and no charge. 그리고 and no cost가 무료로야. and no cost. 근데 거기다 엑스트라를 넣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러니까 무료로 해서 파생한 거야. and no cost.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for free라고. 옛날에는 이것도 무료로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 자 5번에 보면 throughout이 있어요. throughout은 시간하고 공간을 다 씁니다. 뭐뭐 전체. 시간, 공간 전체. 그래서 거기 보니까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여기 써 있잖아. 전 세계에. 그지?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의역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전 세계의 고객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딱딱하게 해석하면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있잖아.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throughout the summer. 이 throughout이 시간하고 공간을 다 쓸 수 있고 우리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시험복이 이틀 전에도 이걸 했었어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throughout the summer. 우리가 맨날 예를 들은 게 throughout 청주, 청주 전 지역에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throughout the summer, throughout the winter 이렇게 예를 든다고. 시간, 공간을 다 쓰는 throughout. 그래서 throughout the summer. 여름 내내 좋아요. 그 밑에 throughout the employed first year. 이 사람의 근무 첫 해 내내. 신입사원으로는 근무 첫 해 내내 계속 무슨 연수회나 뭐 이런 데 참여해야 합니다. 뭐 교육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throughout 뭐 쓰고 뭐뭐 전체 뭐뭐 내내. 좋잖아. 내내. 그 밑에 duration이 기간이거든. duration, during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명사로 기간이야. 그럼 방문의 기간 내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다 쓸 수 있어요. throughout. 시험에 최근에 다 나왔던 것들. 훌륭한 자료입니다. 넘어가면. 자, 9번에 보면 qualified. 아, qualified가 자격을 갖추냐. 다 알아. 나 중학교 때도 배웠어. 에이,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시험에서는 사람을 수직한다는. 사람을. 사람을. 인간을. 사물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토익이 뭐야? Tax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시험. 아, 발음 좋다. 그지? 발음 좋지? 여러분, 발음 교정이 안 되면 엘씨 안 됩니다. 그 수업 시간에 발음할 때 그 잘. 교정 따라오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 qualified가 자격을 갖춘이라는 게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익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지야. 그러니까 얘가 사람에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묻는다고. 그래서 qualified가 person을 꾸며요. 그래서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꾸몄고요. 그 밑에 qualified가 여기 옆에 technician, 기술자. 꾸몄어요. 자격을 갖춘. 그 밑에 이 코로. 이 사람이 qualified. 가장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한 말. qualification이 자격요건이거든. 근데 자격요건에 관한 정보라고 할 때. 이 자격요건. 얘는 보통 복수로 잘 써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자격요건도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7번. 자 위디는 시간하고 공간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쓰임새가 중요한 거야. 쓰임새가. 시험 보기 전에 빨리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아주 쉽게 맞추길 바랍니다. 자 위디는 시간하고 공간 내니까. 여기 다음 2시간 내에. 리브 떠나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위디는 영업일로 10일 내에. 토요일 일을 쉬는 날 빼고. 영업일로 10일 내에. 그래서 위디는. 그 다음에 밑에. 그 방콕의 시. 방콕. 방콕 시의 리밋이 한 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방콕 시의 한 개 내에니까. 방콕 시내에. 방콕 시내에.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콕의 한 개니까. 방콕. 그 행정구역상 방콕이 들어가는 그 시내에. 오케이. 방콕은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하던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게. 무슨 무슨 가게예요. 그게 위디는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 옛날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요즘에 다시 컴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만한 거리 내에. 걸어갈 만한 거리 내에도 위딘을 써요. 위디는 워킹 디스턴스. 걸어갈 만한 거리 내에.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에 위딘을 쓸 수 있다. 시험에서. 어 저거 본 것 같아. 어 위딘 들은 것 같아. 그렇게 자주 본 것. 수업 시간에 자주 들은 거를 찍으세요 여러분.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컴프리니시브가 있어요. 어 저거 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컴프리니시브가 포괄적인 광범위한 넓은 이런 뜻이에요. 컴프리니시브. 그래서 보니까 케어, 관리, 돌봄 이런 건데 포괄적인 전체적인 관리, 돌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야. 무슨 여기에는 뭐 심장병 센터 내용 심장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 아동에 관련된 질병 다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써요. 그래서 컴프리니시브 포괄적인 전체적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컴프리니시브 포괄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introduce. 도입했다. 소개했다. 도입했다. 저기도 컴프리니시브 포괄적인 전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컴프리니시브 전체적인 조사, 검사. 차, 뭐 바퀴부터 엔진까지 전체 다 검사해 주는 거야. 컴프리니시브. 그 다음에 개던, 모다. 광범위한 폭넓은 그러한 데이터를 모다. 컴프리니시브 데이터. 이렇게 오케이. 컴프리니시브 이렇게 발음을 꼭 신경 쓰시고요. 넘어가면. 자 9번에 보니까 충족시키다가 있어요. 야 밑에 만나다 아니야? 물론 만나다가 있어요. 근데 토익에서 쓰는 좋은 표현 얘기는. 토익에서 쓰는. 이게 충족시키다 맞추다가 있습니다. 충족시키다 맞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요구 조건. 이런 걸 충족시키나 맞추다. 이거 써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전에 뭐 믿던 이즈, 믿던 리퀘이먼스 이렇게 쭉 많이 하거든. 이때 이렇게 써도 돼. 믿던 리퀘이먼스. 이 자리에 대한 요구 조건. 이런 걸 충족시키다. 그 다음에 밑에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의 예상을 충족시키다. 이 사람들이 예상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다. 한 5%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믿 엑스펙테이션. 예상을 충족시키다. 기대를 충족시키다. 그 다음에 니즈. 이 니즈가 필요로 하더라는 동사 말고 필요한 것들,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밑을 숱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숱이 뭐예요 원래? 양복이지 그치? 숱. 근데 이 숱이 양복 말고 동사로 적합하게 하다가 있어요. 우리 A 할까 B 할까? 그랬더니 그냥 너 좋을 때로 해. 네가 좋은 거 해. 그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숱이었어. 여러분 시키면 숱이었어. 너 좋을 때로 해. 이렇게 숱이었어. 짜장면 먹어 아니면 한식 먹어. 숱이었어. 너 좋은 거 해. 이 숱이 적합하게 하다가 있어요. 적합하게 돼서. 숱이었어. 니 자신에게 적합하게 하니까 너 좋을 때로 해라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우리의 사업의 필요성을 적합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미트의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고급 문제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확 올려줄 이런 고급 표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베로의 원급은 뭐야? 베로의 원급은? 또 굿이라고 하는 거지. 굿이면 안 물어봐. 그건 초등학교에서 물는 거야. 굿, 베로, 베스트는 굿, 베로, 베스트도 있지만 웰두, 베로, 베스트야. 이게 만약에 굿의 비교급이면 좋은, 적합하게 하다. 아이 말이 안 되잖아. 좋은. 웰두 이 웰두 비교급이 베로야. 그래서 웰숱 잘 적합하게 하다니까 베로 더 잘 적합하게 하다. 더 잘 충족시키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돼? 아, 그럼 또 학원에 와야지 또. 학원 한 10년 들어야지. 나랑 같이 늙어가야지. 나랑 환갑잔치도 하고 이렇게 같이 늙어가야지. 해도 안 되면 와. 학원에. 오케이. 자, 10번에 보면 consistently가 있습니다. 아, consistently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원래 consistent야, constant. 근데 거기다 ly를 붙이면 틀리라는 발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lately, recently, brightly. 우리끼리는 이제 recently, brightly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constantly, lately, recently, brightly. 자, 어원에서 see, on어, 함께 라는 뜻이에요. system, 서다. 함께 서 있는 해서 constant, t까지 쓰면 함께 서 있다 해서 양립하는, 일치하는, 한결같은, 이게 constant이에요. 그럼 ly 보시면 constantly, 한결같이, 양립하게, 계속해서. 이게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 여자의 한결같은, 한결같이 탁월한 그러한 기어. 이 공헌 기어를 얘가 꾸며 탁월한 공헌 기어. 근데 constantly, 한결같이 탁월한 이렇게. 이게 제일 흔한 순서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제일 흔해요. 물론 아닐 경우도 있어요. a little cute girl. 작고 귀여운 소녀. 작은 소녀며 귀여운 소녀. a little girl이며 cute 거리며. 이렇게 형용사가 두 개 겹칠 때도 있어. a little cute girl. 근데 이렇게 형용사, 형용사 그 겹치는 경우는 환경적으로 얼마 안 되고 명사 빼 형용사, 급해 부사가 제일 흔해요. 그래서 여기도 명사 빼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공헌 기어. 뭐 쓴다 그랬어? 공헌 기어는 2가 와야 돼. 그 2가 전치사야. 그래서 2 뒤에 명사는 아닌지 오는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여자의 한결같은 탁월한 공헌 기어. 그 밑에는 그 사람의 한결같이 강력한 성과. 퍼포먼스의 공연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과, 실적, 업무 수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과. 그걸 꾸면 한결같이 강력한 성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사했을 때부터 10년, 20년이 돼도 계속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때 constantly strong performance.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보면 heads, produce 사이에 constantly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BPP, heavyPP. 그 사이 끼는 거. 그 부사예요. 그 부사 위치. 우리 강의실 whiteboard에 쭉 써있어요. 부사 위치. 들어가 이거 1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해진 현재 완료 사이 끼는 거 부사입니다. 사전에 AD라고 써있는 부사. 그러면 시종 일관되어 계속해서 한결같이 양질의 그 상품을 제공하다.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아니 여기 마지막 거 그 10번 마지막 거 보면 known for가 뭐므로 유명하다. 이 constant가 아까 현상이라고 했잖아. 한결같은 양입하는 일치하는 한결같은 clarity 그 명료함 분명함 이것으로 유명한 어떤 문제나 뭐 뭐 어려운 걸 갖다줘도 이 사람은 한결같이 분명하게 해설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명료함 분명함 그래서 constant clarity 이것도 나온 고급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면 자 11번 recently recently가 최근에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런 거 다 안다고 토익에서 포인트는 과거나 현재 완료와 쓰는 거로 묻는다 시험에서 그래서 보니까 was 인마에 초대됐다는데 최근에 초대됐다 이렇게 과거랑 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밑에 announce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했다 그 부사 앞에 아니 아니 동사 앞에 부사 올 수 있어요 부사는 이제 세 가지가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 사전 찾으면 너무 많은 얘기가 쫙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천재도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는 리스 아 그 부사는 BPP 사이키는 부사 여기 아까 본 거 있지 BPP 사이키는 부사 1순위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사 목적어 부사 동사 목적어 부사가 2순위에요 동사 목적어 부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즘 동사 앞에 부사가 3순위입니다 3순위 3순위하니까 무슨 꼭 여자 이름 같다 머신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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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지라는 그 회사에요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해서 어나운스를 앞에서 꿈해요 리슬리가 그 다음에 하인즈 이 하인즈가 리슬리 최근에 비케임 그 어디 어디 직원이 됐다 그래서 리슬리 얘가 그 동사 꿈입니다 그 다음에 has recently negotiated 현재 완료 has PP 사이키는 거 부사 리슬리 그래서 이게 리슬리의 쓰임새 최근에라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나 현재 완료가 쓴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2번에 보면 immediately가 있어요 이것도 틀리라고 하지마 틀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끼시는 게 틀리잖아 그치 영어로 발음은 틀리가 아니고 lately recently brightly immediately 이렇게 immediately 이렇게 그래서 이게 즉시인데 after라는 뜻이니까 뭐뭐 직후에가 되겠죠 직후에 그래서 이 표현 시험에 그 서명한 직후에 after 잘 붙어 다니고요 immediately after 그 졸업한 직후에 물론 뭐 immediately before 하면 뭐뭐 전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시험에서는 after랑 잘 써요 그 다음에 밑에 surely가 곧이니까 이 디저트가 제공된 직후에 이 디저트는 S가 두 개야 S가 S가 하나여야 사막 desert 또는 동사로 디저트 버리다 이렇게 S가 두 개일 때가 후식이고 하나일 때는 사막 또는 동사로 버리다 자 그 다음에 밑에 right right after 이 immediately surely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right 또 같은 표현이 여러분 뭐뭐 직후에 할 때 right after 뭐뭐 직후에 설치한 직후에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번에 자 once once는 원래 무슨 뜻이야 한 번이죠 한 번 once 때 한 번은 그 사람 만났었죠 그리고 once가 과거 한때가 있어요 브라운 once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과거 한때 사장이었던 브라운 그래서 once는 한 번이거나 과거 한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once 뒤에 주호동사 쓰고 일단 뭐뭐 하면요 일단 뭐뭐 하면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는데 ABCD가 있어 거기에 once가 들어있어 그리고 뒤에 주호동사가 있어 아 그럼 이거 그 사람이 뭐 잘 나온다고 했던 그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주호동사 쓰고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운송품이 일단 도착을 하면 그래서 일단이라는 말 빼고 도착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해도 괜찮아 딱딱하게 다 해석하면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자리가 일단 feel 메워지면 채워지면 feel이 사람이 나가는 거 공석 빈자리 그걸 오프닝이라고 해요 오프닝 얼마 전에도 시험에서 그거 답에 110번에 있었습니다 오프닝 공석 빈자리 근데 그 오프닝 사람이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는 걸 feel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리가 일단 채워지면 그 다음에 밑에 전체 party party가 술 먹고 노는 파티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측 당사자 일행이 있어요 뭐뭐 하는 측 당사자 일행 그러면 전체 일행이 일단 도착하면 좋은 표현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자 그럼 밑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오케이 once 일단 뭐뭐 하면 아 그리고 이슈에는 문제 말고 뭐도 있다 그랬어 호가 있지 호 그지 뭐 그 7월호 또 July 이슈 어떤 잡제 7월호 8호 그런 게 호야 위대한 사람의 무슨 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이게 7월호 8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 자 넘어가면 14번에 14번에 보니까 디테일드 있어요 여러분 디테일드가 상세한이에요 상세한 그래서 상세한 지상 이렇게 근데 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디테일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 디테일 이게 상세히예요 그래서 상세히 자세히 그 디스커스 논의하다 동사 꾸미는 거 부사야 얘가 부사야 지금 자세히 논의하다 문제를 이렇게 그 다음에 브로셔 안내 책자가 디테일 이게 이제 새로 시험에 등장했는데 옛날에는 디테일드와 인 디테일을 무지하게 많이 물었어요 시험에서 근데 요새는 이런 것도 물어요 디테일 자세히 설명한다 그래서 안내 책자가 이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디테일 자체를 명사로 써서 세부사항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즈의 그 세부사항 이런 것도 있고 자세히 설명하다도 있고 디테일드 상세한 인 디테일 자세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관계되면서 하라는 건 머리 아프잖아 중등학교 때 아 뭐 저저저저저저 뭐 whoever whatever 뭐 who's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외워도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땐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수업에서 풀어봐도 그래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거 얘기했다 저게 얘기했다 막 헤맨다고 자 간단하게 시험에서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1초에 푸는 거 관계되면서는 언제나 1초에 풉니다 1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관계되면서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를 쓸 때 쓴다고 했어요 후 앞에 사람 에디터 그 다음에 동사 이때 후 씁니다 그리고 언제나 관계되면서는 그 뒷문장을 빼도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이렇게 빼도 문장이 완벽하게 있어요 그래서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 시간의 제약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요걸 기억하는 거야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 그 밑에 후 앞에 도민고 그 다음에 will coordinate 조종하다 그래서 주어 동사 후 앞에 사람 그 다음에 동사 그 밑에 people 앞에 사람 cannot easily digest cannot easily를 빼고 보면 이 다이제스트가 동사잖아 그래서 조동사 can not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 조동사님이 동사원에 와야지 easily 부사니까 빼 not 하고 easily를 빼면 이 can 뒤에 다이제스트라는 동사가 온 거야 그래서 후 앞에 사람 뒤에 동사 결국 온 거니까 그 이 후가 앞에 사람 뒤에 동사할 때 쓴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뭐 can is 뭐 기계공 그 수리공 정비사 앞에 이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have not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사람 뒤에 동사 물론 이제 여기 써 놓은 것처럼 관계되면서 후를 that으로 바꿔도 되지 그지 이렇게 앞에 사람 뒤에 동사했을 때 that으로 써도 돼 I know that think that처럼 동사 뒤에 쓰는 that이 아니야 오케이 자 위치 후가 사람하고 쓴다면 위치는 언제 위치는 앞에 사물이 나와야 돼 사물이 있고 뒤에 주어나 목적 없어졌을 때 관계되명사는 희나 힘 희즈가 뒤에 없어졌을 때 쓰는 거야 희나 힘 희즈 이런 게 없어졌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주어나 목적은 소유격이 없어진다고 희 힘 희즈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그럼 위치는 앞에 사물일 때 쓰고 주어 희 힘 희즈가 없어야 돼 여기는 이제 뒤에는 일부러 생략한 거 여기 주어가 없잖아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앞에 그래서 이 관계되면서 위치는 앞에 사물이고 주어가 없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몸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어떤 비디오인데 커버 서비스 표준을 다루고 있는 비디오 관계되면서 다해서 앞을 꾸며요 위치야를 빼도 문장은 완벽하게 있고 비디오인데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비디오 이렇게 위치야를 앞에 사물 뒤에 동사의 커버가 덮게 말고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위치 앞에 비즈니스 있어요 인간이 아니잖아 사업이나 뭐 사업체거든 그 뒤에 will benefit 앞에 주어가 없어 이렇게 주어 없이 동사만 있을 때 위치앞에 사물 뒤에 동사 있거나 또는 위치앞에 사물 그 뒤에 목적어 그 없을 때도 써도 돼요 위치는 그래서 언제나 위치는 앞에 사물 있고 주어나 목적 없을 때 쓸 수 있다 여기도 레버린 수입인데 20% 떨어진 수입 오케이 물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까 후와 마찬가지로 위치도 대수로 바꿔도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후즈 그럼 후즈는 언제 쓰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틀리는 게 뭐냐면 야 후가 사람하고 쓰니까 후즈도 사람하고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흔한 것 그 실수에요 여러분 후즈는 사람 사물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앞뒤에 명사가 있고 의라고 해석될 때 앞뒤에 명사가 있고 뭐뭐 의라고 할 때 여기 매닝인데 매닝의 가장 최근의 책 매닝 후즈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명사 있지 근데 해석이 매닝의 최근의 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닝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최근의 책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이제 내용이 나가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데 결국 이제 후즈 이하가 문장이 길어지면 그게 다해서 앞을 꾸며 결국에는 근데 여기만 짧게 놓고 보면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뭐뭐 의라고 할 때 후즈를 씁니다 매닝의 가장 최근 책 이렇게 여기도 어디 뭐 회사예요 글랜데일 페이퍼 이 회사의 투자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그 회사 결국 관계되면서는 언제나 다해서 앞을 꾸미거든 이 회사인데 투자가들이 뭐뭐한 그 회사 근데 이 후즈를 맞추는 관점에서 보면 앞에 명사 있고 뒤에 투자가 명사니까 이 회사의 투자가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뭐뭐의 그 다음에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 워크가 일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작품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의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티스트 예술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림이 어쩌고 저쩌고 한 그 예술가 그래서 후즈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뭐뭐의 라고 할 때 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리가링 몸에 관하여 몸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몸에 관하여 그 뒤에 명사나 아인지가 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질문 상품에 관한 질문 여기 연설 팀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설 이렇게 몸에 관한 그리고 리가링 컨스턴이 몸에 관하여야 똑같이 뒤에 명사나 아인지가 와야 돼 그런데 요거와 비슷한 표현 온도 있죠 온 몸에 관한 워크샵인데 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관한 워크샵 물론 우리가 알고는 어바웃 써도 돼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에지투가 있어요 그 무엇을 허락할지 말지에 관해서 이거에 관해서 언디사이너 결정을 못 내린 그래서 이게 몸에 관하여도 있습니다 에지투 물론 거기 써놓은 것처럼 어바웃이나 펄테인투 이것도 몸에 관하여가 있어 뒤에 명사나 아인지가 오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9번에 보면 사물은 90에서 90 아 90에서 최대 95%까지 수동태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인간이 아니다 그럼 BPP 이걸 수동태라고 하지 사물은 수동태를 잘 쓰는 거야 여기 프로포즐이 인간이 아니잖아 리젝트가 거절하다야 얘가 자기를 거절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물이 거절되었다 리가 뒤거나 다시고 잭트가 던지다야 그래서 뒤로 던지다 해서 거절하다라는 뜻을 갖는 거야 어원은 다 있어요 그거 우리 수업시간에 나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이 인플로이먼트 고용신청서 지원서 그러면 이것도 인간이 아니까 비엑셉티드 좋은 거야 여러분 사물 수동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모델 이것도 인트로듀스 도입될 거다 비인트로듀스라는 수동태가 좋죠 그 밑에 it it it은 토익에서 사물입니다 it can be implemented 실행되기 전에 될 수 있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서유터시 it은 토익에서 사물 취급합니다 자 넘어가면 자 20번 자 when before after while 아 이거 뒤에 원래 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동사 올 수 있죠 when I met Julie 내 주일 만났을 때 이렇게 근데 토익에서는 이거 뒤에 ing 잘 나옵니다 여러분 ing so when before after while 뒤에 주어동사 써도 되지만 ing 잘 나온다 when before after while ing 시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when talking 전화 통화를 할 때 before applying 지원하기 전에 after signing 그 서명한 후에 그러니까 주어동사 있으면 쓰되 없으면 이렇게 ing 쓰라고 so while 뭐뭐 하면서 높은 수준의 안전표준을 유지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 뒤에 주어동사가 와도 된다 근데 ing 잘 쓴다 오케이 자 그 여러분이 토익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급 표현들을 그 포인트를 짧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그 같은 시간 뭐 2, 30분을 투자해서 지금 다른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